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먹을거리를 찾는 오늘날 혹시 베란다에 화분이나 옥상 텃밭에서 청정한 양식을 가꾸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야채 재배 첫걸음 무농약 유기농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야채를 재배하고픈 초보 텃밭너와 도시 농부들을 위해 퇴비 만들기 병충해 방제 대책 좋은 장소 찾기 흙과 이랑 만들기 식 뿌리기 흙 덮기와 물주기 모종 옮겨 심기 무농약 유기야채 77종 재배 방법까지 야채 재배의 모든 것을 그림으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보고 따라 하기만 하면 결실을 가져다 줄 야채 재배 길잡이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야채 재배 첫걸음